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만한 이야기를 다뤄보는 이슈파워부터 진행을 해볼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넷플릭스 이야기부터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볼텐데 먼저 주제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스트리밍 업계 선두주자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하면서 편지시간 2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장중에는 37%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최소 9개 업체가 이날 투자 의견을 잇따라 강등했는데요. 넷플릭스 쇼크에 디즈니 등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의 주가도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컨텐츠주 약세를 보이는데 관련 이야기 전문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구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함께 주저앉았는데 이번에 구독자 수가 줄어든 것뿐만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좀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팬데믹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어떤 수혜주였다라고 말씀을 좀 과감해 드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 산업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생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구독자가 꾸준히 유입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초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유튜브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있죠. 유튜브는 구독을 누른다고 해서 금액이 나아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프리미엄 구독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일반 구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금액이 나아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제 구독자가 매출하고 바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좀 굉장히 커지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구독 결제를 해놓으면은 사실 구독을 굳이 취소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 거기 이미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아니면 즐겨 찾는 어떤 시리즈물을 보든 늘 새로운 것들을 또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실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취소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구독자가 지금 감소했다라는 거는 구독이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과거 11년 동안 데뷔했을 때 구독자가 계속 늘어났던 원인은 뭐냐면 당장 다음 달에 새로운 시리즈 나오고 또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고 읽다 보니까 늘 재밌는 거리들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재미없는 것만 요즘 뽑아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재밌는 걸 보고 싶은데 그 보고 싶은 그 결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보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소비력, 구매력 자체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어떤 드라마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매출도 또 타격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번에 1분기에서는 구독자 수가 20만 명 정도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리오프닝 시즌에 따라서 어떤 실제 집에서 계속 드라마를 보기보다는 밖으로 나가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2분기에서는 20만 명이라든가 200만 명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발표를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면 사실 그동안의 성장에 기대를 하고 넷플릭스의 주가에 투자했던 분들의 입장이라면 실제 그 성장 달성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역풍 효과가 나다 보니까 주가를 그만큼 빠르게 반납하는 이런 어떤 공포심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넷플릭스를 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구독 채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구독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두 개 정도는 정리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디즈니도 좀 하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디즈니 구독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맷플릭스와 디즈니의 차이라고 하면 성인용이냐 아니면 유아용이냐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제가 꾸준히 돼야 되는데 이제 구독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집에 반찬 하나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드라마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 결제를 하시겠죠. 하지만 대우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텔레비전 보는 거 조금 시즌 지나면 또 나올 건데 이러면서 텔레비전 보겠다 뭐 이렇게 하신 분도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OTT 시장이 좀 굉장히 급강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전망에 대해서 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CEO가 먼저 이제 발표했던 원인들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입니다. 어제 그저께죠. 19일에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법안을 이제 폐지를 하다 보니까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항공산업들이 또 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엔데믹 선언에 좀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외식주들이 좀 계속 올라갔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기업들 외식업종이나 숙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담을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 좀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싶어도 내가 당장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매출이 또 축소하는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리오프닝 관련 섹터라고 해서 많은 섹터들이 이렇게 좀 나올 텐데 이 섹터들을 좀 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외식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지금 한큼 충분히 반영됐는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숙박업종이나 뭐 카즈어논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매출 자체가 아예 적었기 때문에 매출 회복세가 이제 4분기 대비 1분기가 얼마나 나오냐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대비 1분기가 오히려 이제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좀 전환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매출이 적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여름 한방에 목숨을 건다라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금리 인상이 또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증시 전반으로 지금 악재가 굉장히 좀 많은 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시기보다는 방어적으로 좀 운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현재 차이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 현재 이제 목표가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실제 매출 전망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의 연간 매출에 어느 정도 순이익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최근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하실 필요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